교육도 받고 시험도 합격하고 자격증도 땄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드론 조종사입니다 드론 세계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여러분들은 드론을 날릴 때 어떻게 조종하시나요? 이렇게요 정지! 여러분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드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드론 업계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안전수칙이 있죠 바로 조종사 체크리스트입니다 드론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지하고 있죠 그만큼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내용이 조종자가 체크해야 할 안전수칙들입니다 시동! 조종사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즉각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유관거리 내에서 비행합니다 세 번째, 야간에는 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죠 네 번째,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그만큼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물론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방식의 비행은 하면 안 되지만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은 꼭 조심해 주세요 이륙! 다섯 번째,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비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면 안 됩니다 드론을 날리는 건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낙하물로 인한 물건 파손과 인명 피해는 발생시켜선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항공 촬영 시 관할 기간에 사전 승인을 받아주세요 무턱대고 비행할 수는 없습니다 드론을 조종할 지역이 비행 가능 구역인지 다른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비행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비행하기 전 해당 제품의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기계들은 설정값도 다르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어떻게 움직이고 멈출지를 공부하듯 드론도 매뉴얼 숙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전파인증은 통신망을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전파질서를 유지하며 통신장애,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론 제품은 해외에서 오는 제품들이 많으므로 꼭 전파인증 마크를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조종사가 체크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비행 완료!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네이번 Heballey